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노브레인에서 드럼 치고 있고 여기 홍예진 영상막과에서 여기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황현성입니다 전자기타 가진 친구 덕분에 갑자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리저리 밴드도 하고 취미로 합주실 다니다가 모 클럽에서 저희 노래하는 형을 만났죠 와 되게 못생겼다 같이 밴드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서 만든 밴드가 이렇게 됐어요 역시 넘네게반네서를 이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창 힘든 시기 때 진짜 빈털터리의 핵심이었던 멤버들이 나가고 그 무렵에 그 곡이 없었으면 아마 저희가 살아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밴드에서 핵심이었던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저희 방향성이나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걸 다 제시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가서 저희 밴드가 노선이 휘청 흔들리면서 엄청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 그냥 늘 철딱선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한예진 수정음악 계열은 정말 어디서 보기 힘들 만큼 학생들끼리 우정도 돈독하고 정말 즐겁게 열심히 음악들을 하는 곳이에요 어디 구애받지 않고 다들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방학 동안에도 나와서 하고 서로 그렇게 음악을 하는 본질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탐닉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거 약간 탐나시면 여길 오시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즐겁게 음악 하시고 나중에 음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옆에 꼭 음악을 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사세요 건강하게 한예진 화이팅! 록 앤 롤! 예!